오토필과 오토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리피트해서 칼럼에서 3개 그리고 1fr 똑같은 크기의 플렉션 3개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죠. 여기다 만약에 3 대신에 다른 걸 좀 넣어보겠습니다. 오토필 해서 오토필 그리고 100픽셀로 할까요? 100픽셀 이렇게 하면은 이런 형식이 되는거죠. 이런 형식이 되어서 이렇게 플렉스 박스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랩이죠. 흘러내리게끔 구성이 되죠. 그것이 기본적인 오토필의 기능입니다. 여기다가 100픽셀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 민 맥스를 넣어서 민 맥스 100픽셀 혹은 1fr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가로를 줘야 되겠군요. 이 경우에도 이런 식의 똑같은 존재의 받던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형태가 되는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각각의 아이템들이 조금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게 보일거에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다가 어떤 단계가 되면은 한 칸으로 밑으로 딱 내려가게 되죠. 한 칸 줄이 칼럼이 하나 딱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오토필의 기능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하고 약간 다르죠. 오토필에서 민 맥스를 줬을 경우 그런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민 맥스 없이 조금 전에 모습만 그러니까 100픽셀만 줬을 경우 그때는 그런거 없이 그냥 늘어나면은 지금 박스 가까이 크기가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변함이 없죠. 늘어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여기를 채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토필을 채우지 않고 그냥 빈 공간에 일정한 수준이 되면은 밑에 있는 것이 위로 탁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오토필에다가 밑맥스를 줬을 때에는 다른 형태가 됩니다. 밑맥스에서 1 fr를 줬을 때 그때 모습을 보면은 늘어나다가 오른쪽에 빈칸이 안 생기죠. 빈칸이 안 생기고 늘어나다가 밑에 있는 것이 한 칸 한 칸 더 위로 탁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밑맥스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의 차이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0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50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오토필이라고 해서 이것도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서 채워줍니다. 채워주는데 일정한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더 이상은 이제 못 채우게 되고 못 채우게 되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 오토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토필을 쓰게 되면은 필 대신에 핏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늘어나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오토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면은 늘어나도 계속해서 공간을 채우고 있죠. 그게 오토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